김민준의 스페셜원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 전략을 짜봐야 내일장부터 본격적인 이슈에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장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반도체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특징 종목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가 어제 앵커님하고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방송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의 대세는 2차전지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장 특징도 총 3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좋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세 가지 섹터를 또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각 개별적인 좀 특징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흐름이 뭐 지수 상단에 와 있긴 합니다마는 전일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함정이 있었고요.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나 지금의 대세는 반도체다. 좀 이렇게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연일 흐름이 좋습니다. 반도체의 HBM으로 갔던 전반기 시황에서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낙수 효과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매매나 투자 관점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우호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좀 쉬었습니다. 신재생 파트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나 저저나 신재생이 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 텐데 바닷건에서 움직임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틀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좀 잡아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도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시세반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큰 물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전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 주셨던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어떤 쪽으로 좀 보면서 반도체에서도 어떻게 좀 좁혀보면 괜찮을까요? 네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 한 번 더 설명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미증시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일 이제 선물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좀 상승폭이 있었고 종가 마감도 0.86% 마감이 됐는데 사실은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도 이제 고점 상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크로 변수간 오늘도 좀 있고 내일도 좀 출해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 상단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미국 증시를 지금 이끄는 힘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상승 대비 또 현물 지수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나 급등으로 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와 커플링 관계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I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뭐 CPI에 관해서 질의 짐작을 하자면 CPI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FMC에 관해서도 좀 일단락을 짓는다면 FMC는 매파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상단이기 때문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가는 매매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미국의 주도주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을 보듯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황에 과연 무엇이 변동이 있었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아직은 실적으로 도돌아지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고정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 기대되는 디램과 낸드의 고정가격 반등이고요. 그리고 미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나 AI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물차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1.93% 하락한 채 좀 마감이 됐지만 인텔이라든지 주가가 연일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AI 시대의 확장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단기 모멘텀으로 가장 좀 불이 붙어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인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 개화와 더불어서 이끄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개별적인 뉴스 플로우가 하나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좀 생각했던 바와 일치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AI를 접두사에 놓으라고 시청자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략할 포인트가. 뒤에 보게 되면 AI 플러스 통역 서비스를 하겠다. 갤럭시 버즈에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산업의 여러 접목 요소들이 적합하고 접목되어 간다는 반증을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길 겁니다. AI 통역기, AI 냉장고, AI 세탁기, AI 자동차, AI 스피커 등등 굉장히 산업 침투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커플링 관계로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반등을 했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할 거 없이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대장조라고 하면 역시나 제주 반도체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가파른 시세 반등이 있었지만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가는 매매로는 절대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내일 웨크로 변수가 출현하는데 따라가는 매매를 한다. 결국은 결과물이 좋지 못할 거고요. 기존에 지금 쉬었던 어버버 반도체라든지 MCU죠. 마이크로 컨트롤 린이 대표적인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쪽인데 상당히 주가가 좀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달 내에 주가 시세 반등이 거의 강력하게 좀 추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 절대 약하지 않은 모습이고 에이징 랜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장중에 11%가 올라갔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바닷권에서 눌림목 조정이 끝났거나 바닷권에서 아직은 기관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IP, DSP, 전공정, 후공정까지 모두 다 부각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탑픽으로 뽑는 것은 역시나 DSP와 자율주행 모멘텀이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제가 지금도 이틀째 방송인데 따라가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매매로 접근했느냐. 그러면 오늘 차익실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투자로 했는데 조금 더 지역적인 매크로 변수를 그냥 무시하고 끌고 갈 것이냐. 결정하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변수가 거시적으로 역시나 제약바이오 환경에 우호적으로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랫동안 좀 쉬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모습인데요. 너무너무 많이 쉬었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15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 조정 후에 오늘 18만 4,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에 변화가 있었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사라졌으나 이제 최종 국립 국면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로 갔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한 두 달 전만 해도 비만 치료제가 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공략을 할 때 비만 치료제 플러스 삼자합병 모멘텀, 신약 그리고 ADC를 중증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세분출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삼자합병 모멘텀이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저는 조금 더 상승폭은 셀트리온 헬스키와 더불어서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세나립. 리보세나립이 FDA의 신약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성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밸류적이나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쪽이 아니고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4월, 5월까지는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공략도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못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 설명 주세요. 전문가님. 네.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우호적인 매크로 변수,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로 가고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도 이 매크로 변수는 제약바이오의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요새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요. 역시나 HLB,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제 거래 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중견 제약업체 중에서는 한미약품을 보고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언급드렸던 오랜만에 태양광과 풍력, 원전적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속도는 빠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좀 투자 관점으로 바닷건까지 주가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긴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속도적인 측면을 부각하실 거면 역시나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맞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 쪽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발상을 해야 되는 2차전지 쪽이나 친환경, 신재생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도 역시나 잡는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오늘은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좀 언급을 드렸지만 CPI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CPI가 잘못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단지 FOMC를 좀 지뢰짐작 해보자면 비둘기적인 내용이 지금은 추래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경직성은 저는 확보했지만 상단 돌파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닷건에 있는 종목을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았던 종목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탄탄합니다. 밸류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문제가 없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센싱 모듈 쪽도 하는 쪽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모멘텀 안 올 것이냐 옵니다. 특히나 경기 회복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론 경기 침체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또 2025년으로 갈수록 경기는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자율주행 모멘텀, 실적이 뒷받침되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주목해야 되고요. 또 테슬라가 지금은 레이더냐, 라이더냐, 카메라냐 이렇게 좀 설파를 했을 때 카메라로 좀 대동 직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와 더불어서 2차전지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바닷광 국면에서는 접근이 유해지 않겠네요. 내년 실적은 저는 최소 올해와 같거나 피해 10배까지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1,5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확실히 좀 바닷건에 눌려있는 종목으로 보셨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 2만 1,500원, 손절가는 없이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후짱 전략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민준의 스페셜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